팝제드 할래 버티기 제드 해야지 감전을 들자 돌발일격 준비와도 누구게 사냥꾼 오늘은 쿵쿨제드가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에 이거 자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자 가자! 자유! 쌉꾸로 한번 쳐주고 난 보이지 않아 왜냐면 보이지 않는 검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 티몬가 그냥? 아닌데? 티몬네 얍! 얍! 좋아 얍! 아! 네! 이제 안그럴게요 아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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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ㅍ! 아니 앗! 아야 감전 뭐야 아우 진짜 두르게 못맞춰요 참고로 아웅 미쳐버리겠다. 나도 감전 터뜨려 보고싶다. 내가 감전을 안 드는 이유가 있다니까 바보 난 내 자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멸 일을 한거에요.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이번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감전 터뜨렸어! 너무 슬퍼. 너무 기뻐. 집갑시다. 내가 웬만해서는 이걸 안가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다? 풀감이기 때문에 골필드를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좋아. 맞췄어. 좋아. 좋아. 씹어주고. 죽었죠? 와, 침착했다. 이번에는. 진짜로 침착했다. 이거 먹어주고 갑시다. 맛있어요. 못 맞췄. 더럽게 못 맞추네 진짜. 이거 사람이야 그러고도. 호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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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각해보니까 또 킬이네요. 와, 빙하의 장막 갔어. 대단한 녀석. 미쳐버리겠어요. 심각하죠? 저도 제 자신이 싫어요. 알았죠? 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저도 슬퍼요. 알았죠? 미치겠어요, 저도. 이건 딸 수 있겠죠? 진짜 못 딸으면 사람 세기가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진짜 표창 저도 못 맞추는 거 인정할게요.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건 어떡해. 저도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저도 한번 갑니다. 어휴, 나이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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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야. 궁 피한 거 잘했지? 궁 나왔으면 저거 그냥. 메가무비였어. 내가 그래서 상품판단은 나쁘지 않았다니까. 야. 히모짱. 그거 그만. 밀어줘. 그거 그만 밀어줘. 어헣. 땄죠? 멋있어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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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WQ만 안 하면은 돼. 어, EWQ만 안 하면은. 잘해요! 생각한 것보다. 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와. 와. 형님. 형님. 으하. 그가. 오끼.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 너. 너 탑가. 차라리. 네가 이제. 저네석. 조져줄게. 그럼.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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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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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마리만 한마리만 죽여! 한마리만! 쥐졌어 저거 형님 거기 아지르 있어요 여어 으아아악 먹고 싶었는데 자 그 대신 르블랑 한번 조져드릴게요 만족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 남았죠? 파이크 먹으면 이제 궁쿨 미칩니다 현재 궁쿨 74초에요 내가 갈께 흐흐흐흐흐 저거 먹자 차라리 아 죽여! 나이스 자 지금부터 그냥 냅다 보이면은 궁 박는거에요 알았죠? 궁쿨 54 46초거든요? 대충 박고 애매하면은 뒤로 빠지는거에요 예를들어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한번 펴놓고 잡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아아아 이거 제가 봤을때 킬만 하다가 끝날거 같은데 그런 느낌이 없지않아 있는데 한타고 아아아아 오이씨 어이씨 깜짝 놀랐네 아이씨 음 맛있어 어흐흠 야 케일 뭐하니 케일아 뭐하니 거기서 왜 ㅋㅋ 케일 뭐하니 거기서 ㅋㅋ ㅋㅋ 자 마방가자 마방 자아.. 아직 진짜 끝내자 빨리 빨리 끝내야돼 이거 르블랑오만 놀일테니까 알아서 다른애들 죽이세요 사람 구실 못하게 해야겠어 없네 쉿 하아 퓌으으으 File 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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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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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 아 전메쓸꼴 아아 전메쓸꼴 아 진짜 야 다시 한 번 르블랑 죽인다 나에게 운영 따위는 없다 르블랑을 죽이는것 그것이 운영 르블랑 아직 안살어 완도가 남아있어 잘가 가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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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왜 쟤 왜이렇게 비싸 하하하하하하 쟤 왜이렇게 비싸 아 뭐야 쟤 쟤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아아악 아으 안 이씨 죽여버려 아هم weld 야 궁 Brit 야 궁 쭉 dur 야 궁 궁 야 궁 궁 궁 집 죽여 25초 reflect 네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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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ни 궁궁 간다 무식구 이번 건은 피지컬 보다는 뇌즈컬이었다 무식구 무식구 응 잘가 응 또있어 또있어 기다려 기다려 야아악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야 저거 하하하하하하 게임 언제 끝나 끝내고싶다 게임 끝나지를 않아 설앤치자고? 너희들 치고싶으면 쳐 나는 쳐놓을게 나 때문에 치지말고 설앤쳐도 안쳐도 상관없어 저거 이겼다 아 29킬이나 했어 근데 이게 지차로 삼존야의 수보천사 하나의 케일 티모 무블랑 잡을 수가 없어 딜량은 니아 내가 다했네 하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말하면은 저는 제대로 못해요 오늘 여기까지 끝 보구형 보구형 그 파이크 궁 맞을 때 대가리 터지면서 넥사스 꺼지는 걸로 해주세요 알았죠? 쓰읍 딱 파이크 궁 처음 맞았거든요 그때? 흐흐흐흫 쓰읍 파이크 궁을 맞으면 생기는지 퍽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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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